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큰일을 저질렀어요. 무슨 큰일이냐면요. 오늘 좀 날씨가 더워가지고 요즘 날씨가 더워서 타투 미용을 해주려고 했는데 여기... 아... 미안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여름이고 하니까 제가 그냥 오늘은 타투 털을 미용을 해주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름이니까 그냥 시원하게 너무 지푸먹은 것처럼 돼서 시원하게 밀어보도록 할게요. 타투 일로와. 엄마가 이쁘게 밀어줘. 엄마가 이쁘게 해줄게. 엄마만 믿어 진짜로. 일로와. 구워. 엄마는 안 믿어? 고객님 전 안 믿으세요. 아시겠죠? 엄마가 이쁘게 해주시고... 엄마의 네이버 ibilidad 졸업 노래 defin 궁 옆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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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향 해가 쟤어버렸어 타토 털을 다 깎았는데 해가 저버렸어 코가 느렀 이것은 바로 타토의 자네입니다 타툰 짜잔 와 타토 털 진짜 많았네 이걸 다 덮고 있으니까 덮지 왜 이렇게 신났어 타투 왜 신났지? 개운해? 왜 이런데? 타투야 왜 신났어 오랜만에 보내 저렇게 신난거 타투야 개운해? 너 지금 백숙 백숙 타투야 타투야 오마이갓 타투 백숙 백숙 같아 호호호호 옳지 기다려 엄마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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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초보라서 완전 깔끔하게 밀진 못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정도 잘 밀었죠 엄마도 만족하세요? 고객님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만 보면 타투예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 백숙이죠 네 바로 이것은 백숙 타투입니다 백숙에다가 쿠앤쿠언즈 먹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 아시나요? 네 전 모르겠어요 안녕 안녕